자 그래서... 어? 어디갔지? 음? 있구나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재현이 자 단어들이네요 네 오케이 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이크 바이크 B I K E 아이가 가진 3가지 소리가 뭐였더라? I E O I E O 중에서 뭐 됐죠? I 그렇죠 I가 I 됐어요 그래서...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거에요? 바이 바이크가 됐네요 계속해서 PINE P I N E 그렇죠 계속해서 I가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? PINE 계속해서 PINE I C E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PINE LIKE 어 잠깐만 이거는... 안했구나 이게 아니고 선생님 잘못 봤구나 이거 말고 이걸 했네 미안 생지들 배웠네요 PINE MICE N I C E 그렇죠 아이고 MICE 계속해서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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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K E 그렇죠 계속해서 잠깐만 이거는 아까 했고 오케이 계속해서 Hike H I K E 그렇죠 계속해서 I가 I 소리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Hi 그렇죠 계속해서 Mike M I K E 그렇죠 계속해서 L I K E L I K E L I K E L I K E 그렇죠 계속해서 L I K E 계속해서 L I K E L I K E L I K E 두 개 남았다 DICE D I K E D I K E OK L I K E OK 워우 이틀년속 말하게쓰기 모두 100점 훌륭합니다 OK 수고했어요 OK 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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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미